일단은 여기도 옮기면, 치수를 세겠어요. 치수부터 바로. 여기가 2m 70에서 80 사이. 이거 침대 정도 충분히 들어갈까? 침대 들어갈까? 여기가 3m 10이 넘으니까 딱, 여기 딱진 않아요? 이 벽에서 이 벽까지가 3m 10이 좀 넘고, 여기서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 있는 데까지가 2m 70이레나? 70 좀 넘고 하니까 침대는 충분히 들어가고, 실립역에서 여기는 5분이면 될 거예요. 실립역에서 5분이면 되고, 옵션은 다 서납장까지, 1000에 45에 관리비 7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손님하고 같이 보는 중이라서, 자세한 거는. 줄자재수, 봉 Counsel, 끝나고. 울은 사이 정도bing. 우측에 다니고 이러고 새해!! 다 돼! 이스 Comm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